몇 번 꺼놨어, 이걸로. 몇 번 꺼놨어, 이걸로. 날아, 날아. 물이 길면 이렇게 찌르거든요. 40살이나 돼? 응. 40년을 같이 사신 거지, 젊으신 때부터. 사람, 그렇죠?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.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. 아... 늙어갖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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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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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고 이제 떠나는. 응. 손 좀 다 주고 가. 저거 보여서 진짜 울었는데. 어차피 울어, 울어. 아유. 진짜 울어. 괜찮아 너? 어? 괜찮아 너? 조금 전에 소고기를 먹고 이렇게 웃기긴 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죄책감이지 내가 갑자기. 소고기를 그렇게 먹어놓고.